카카오톡 이 카카오톡에서 친구로 등록된 사람 혹은 친구로 등록되지 않더라도 완벽하게 차단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카카오톡을 탁 특징에서 실행합니다. 그러면은 여기 친구라고 있죠? 친구. 이리로 들어가야 됩니다. 친구 아이콘이 있죠? 이리로 들어가야 됩니다. 이 옆에 있는 이 옆에 있는 채팅창으로 들어가면 안됩니다. 친구 이 창에서 터치해서 차단하고 싶은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내가 차단하고 싶어요. 완전하게 차단해서 나의 카카오톡 스토리나 나의 프로필 사진 다음에 배경사진 이런 거 전혀 못 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전화까지 차단해버리면 완전히 접근 못하겠죠? 자 그러면 차단할 때는 이것을 길게 터치합니다. 이 친구에 해당되는 사람을 차단할 사람을 길게 터치합니다. 이렇게 터치하면 제일 밑에 차단이라는 글자가 나와요. 차단. 차단이라는 글자를 터치하면 이렇게 나와요. 차단하시겠습니까? 차단하면 차단한 친구가 보내는 메시지를 받을 수 없으며 친구 목록에서 삭제됩니다. 차단 여부는 상대방이 알 수 없습니다. 여기서 확인을 누르요. 차단한지 안한지 몰라요. 상대방이 확인을 누르요. 제가 그렇게 하고서 이 사람을 이렇게 하면은 지금 여기서 화면에서 사라졌죠? 그래서 여기서 완벽하게 차단하면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됩니다. 다음 단계를 거쳐야 돼요. 이 설정이랑 태극기처럼 태극기인가 무궁화처럼 생긴가 톱니바퀴처럼 생긴가 이런 아이콘 있죠? 이게 설정이잖아요. 이거 터치하면 이렇게 하면 여기에 친구관리라는 것이 떠요. 이걸 터치해도 되고 만약 친구관리라는 말이 안 뜨면 전체 설정 이리로 들어가도 돼요. 전체 설정. 저는 전체 설정으로 들어가 볼게요. 전체 설정을 지금 터치합니다. 턱 터치했어요. 그러면 여기에 친구란 항목이 메뉴가 있어요. 친구. 이러러 들어갑니다. 여기서 차단친구라고 밑에 있죠? 차단친구. 차단친구 숨김관리친구이 나오는데 여기서 차단친구 이걸 터치해야 됩니다. 턱 터치합니다. 그러면 차단한 사람이 많이 있죠? 여기서 제가 차단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. 여기서 그걸 해보세요. 아까 그 사람을 찾아보겠어요. 제가 검색을 해도 돼요. 이렇게 BSD 이렇게 하니까 나타났죠? 여기 아까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. 여기서 메시지 차단 이렇게 보이죠? 여기 보여요. 이걸 관리를 터치합니다. 여기 관리를 터치합니다. 관리를 딱 터치하면요. 지금 이제 메시지 차단에 여기 체크되어있죠? 그리고 이걸 이 아래쪽에 있는 거. 메시지 차단 프로필 비공개 이걸 터치하면요. 이걸 터치하면 터치하고 이걸 선택하고 이걸 이렇게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 사람은 메시지를 나한테 보낼 수도 없고 카톡, 톡 전화도 할 수 없고 물론 메시지 차단만 해도 메시지를 보내도 내가 보지를 않고 볼 수가 없고 다음에 톡 전화도 내가 안 받게 됩니다. 자동으로. 그러나 아래쪽에 있는 메시지 차단 프로필 비공개 이걸 하면요. 상대방이 나를 나의 프로필을 터치하더라도 프로필 사진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. 회색으로 되어 있어요. 이렇게 안 보여요. 아무것도 없어요. 그리고 내 배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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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면도 카톡의 배경 화면도 보이지 않고 카카오 스토리도 안 보입니다. 다 차단되어 버려요. 그래서 완벽하게 차단할 때는 이렇게 차단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고서 여기 확인을 터치합니다. 이걸 터치하고 확인을 터치하면 완벽 차단됩니다. 카톡에서. 확인 딱 누르면 끝나요. 그러면 여기 보세요. 이 아래쪽에 보면 아까 메시지 차단만 있었는데 여기 보면 하나 더 생길지 보세요. 메시지 차단 프로필 비교는 게 이런 말이 떴죠. 이렇게 차단을 하면 카톡에서 나를 접근할 수 없어요.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전화번호도 거기에서 길게 누르면 차단하는 글자가 있잖아요. 거기에서 차단해 버리고 뭐 페이스북이나 혹은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SNS 있잖아요. 그런 데서도 다 차단해 버릴 수 있어요. 이상 카톡에서 상대방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. 나오세요. らい조 한글자막 by 한효정